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밭에는 밭이 아니고요 하우스 아닌데요 올해 삽목에 나는 거 지금 아 작년이죠 작년에 삽목에 낳는 이제 에메랄드 그린하고 몽그루 하고 스카이롭게 향나무 하고 블루엔젤 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보시면요 여기 딱 보시면은 약간 이 끝터리가 녹색 요거는 색깔이 조금 틀리죠 이런거는 몽그루 몽그루도 있고요 지금 에메랄드 그린도 있고요 블루엔젤도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스카이롭게 향나무도 같이 저 끝터리는 지금 있고요 지금 아유 손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나무는 지금 영산홍 베니 이거는 벌써 2년 정도 됐습니다 어 순이 이렇게 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영산홍 베니 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산홍 베니 색깔이 아주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지금 한 2년 정도 저희가 여기는 돼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3월 말부터 4월 달에는 밭으로 이제 애들이 나갈 겁니다 2년 정도 돼서 나무가 아주아주 짱짱 합니다 저 뒤에는 백철도 있고요 거짐다 이것은 영산홍 베니 입니다 4월 달 정도 되면은 얘들도 스카이로케 향나무 문그루 뭐 저기는 에메랄드 그릇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어우 바람이 많이 부네요 4월 달 정도 되면 다 밭으로 나갈 겁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에 위치한 오성롱원 입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에 위치한 오성롱원 입니다